미국 시민권 인터뷰 질문 및 답변 예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시민권 인터뷰에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고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첫 열개의 수정조항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권리장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수정조항으로부터의 한 가지 권리나 자유는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경제체제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입니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법원에는 몇 명의 대법관이 있습니까? 아홉 분입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두 개의 주요 정당은 무엇입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입니다. 우리는 언제 독립기념일을 기념합니까? 7월 4일입니다. 미국 동해안에 있는 대양은 무엇입니까? 대서양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두 강 중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워싱턴 D.C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어느 나라들과 싸웠습니까?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입니다. 미국 내의 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이름을 말해보세요. 체로키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몇 가지 권한이 연방정부에게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한 가지 권한은 무엇입니까? 돈을 인쇄하는 권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법원은 어디입니까? 대법원입니다. 미국 의회의 두 부분은 무엇입니까? 창원과 하원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입니다. 우리는 몇 년마다 미국 하원의원을 선출합니까? 2년마다입니다. 연방법을 만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해방선언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들을 해방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별이 빛나는 깃발입니다. 모든 남성은 언제 징병 등록을 해야 합니까? 18살에요.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은 무엇입니까? 테러 공격입니다. 정부의 한 분과 또는 부분을 언급해주세요. 의회, 대통령 또는 법원입니다.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현재 하원의 의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이크 존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하원의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하원의장이 됩니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사법부는 무엇을 합니까? 법률 검토, 분쟁 해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두 가지 권리는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국기의 충성을 맹세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보여주는가? 미국입니다. 당신이 미국 시민이 될 때 하는 하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몇 살이 되어야 대통령을 위해 투표할 수 있습니까? 18세 이상입니다. 미국인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투표를 하고 선출된 관리들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냉전 동안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국으로 데려와 노예로 팔렸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두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입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무엇을 했나요? 시민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왜 미국 국기에는 13개의 줄무늬가 있나요? 최초의 13개의 식민지를 대표합니다. 독립선언서의 주요 작성자는 누구였습니까?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왜 국기에는 50개의 별이 있나요? 각별은 한 줄을 대표합니다. 식민지인들이 미국에 온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1803년에 프랑스로부터 어떤 영토를 구입했습니까? 루이지에나 영토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항입니다. 미국 국기에 왜 13개의 줄이 있는가? 최초의 13개의 식민지를 대표합니다. 헌법은 언제 작성되었습니까? 1787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시민만이 갖는 책임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와 접하는 주 하나를 말해보세요. 캘리포니아입니다. 정부의 한 분과가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견제와 균형입니다. 현재 당신의 주지사는 누구입니까? 주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당신의 주수도는 어디입니까? 주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내각은 무엇을 합니까? 대통령을 조언합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입니다. 개정안이란 무엇입니까? 헌법의 변경사항입니다. 헌법에는 몇 개의 개정안이 있습니까? 27개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있는 두 가지 권리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자유입니다. 미국 시민만이 갖는 책임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수잔비 앤서니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미국 시민만이 가진 한 가지 권리는 무엇입니까? 투표할 권리입니다. 미국 시민이 될 때 하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은 언제 채택되었습니까? 1776년 7월 4일입니다. 인종차별을 종식하려고 한 운동은 무엇입니까? 시민권 운동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두 강 중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미주리 강입니다. 헌법은 무엇을 합니까? 정부를 설립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두 가지 권리는 무엇입니까? 표현의 자유와 무기 소유의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몇몇 권력은 주에 속합니다. 주의 한 가지 권력은 무엇입니까? 교육 및 교육기관을 제공하는 권력입니다. 두 개의 내가 끝지기를 말해보세요. 교육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입니다.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두가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전쟁을 남북전쟁이라고 합니까? 북부와 남부 주 사이의 전쟁입니다. 무엇이 종교의 자유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종교도 실천할 수 있으며, 종교를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체제는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법의 지배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의 한 분과 또는 부분을 이름을 말해보세요. 의회, 대통령 또는 법원입니다. 헌법은 무엇을 합니까? 정부를 정의하고 미국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은 몇 년마다 선출합니까? 6년마다입니다. 법안에 서명하여 법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미국 시민만이 갖는 한 가지 책임은 무엇입니까? 배심원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초기 개척자들이 온 이유는 자유를 위해. 해방선언은 무엇을 했습니까? 노예들을 해방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인터뷰 예안 이후 질문 및 답변 N400 양식 신청서를 바탕으로 미국 시민권 인터뷰의 예안 이후 질문 섹션에 대한 빠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 중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인터뷰어, have you ever claimed to be a U.S. citizen?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claimed to be a U.S. citizen. 아니요. 저는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registered to vote in any U? S. elections? 미국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ot registered to vote in any U.S. elections. 아니요. 미국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failed to file your taxes or owe any overdue taxes?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연체된 세금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always filed my taxes and do not owe any overdue taxes. 아니요. 저는 항상 세금을 신고했고 연체된 세금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or confined to a mental institution?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되거나 정신병원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been declared legally incompetent nor confined to a mental institution. 아니요. 법적, 무능력자로 선고되거나 정신병원에 수감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do you have any title of nobility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귀족이라는 칭호를 갖고 계시나요? 애플리칸트, no, I do not hold any title of nobility from a foreign country. 아니요. 저는 외국 귀족 칭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involved in, or in any way associated with a totalitarian party or terrorist organization? 당신은 전체주의 정당이나 테러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이에 연루되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been involved with, or associated with a totalitarian party or terrorist organization. 아니요. 나는 전체주의 정당이나 테러 조직에 연루되거나 연관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advocated for the overthrow of any government? by force or violence?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옹호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ot advocated for the overthrow of any government. by force or violence? 아니요. 저는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persecuted any person because of their race? religion, national origin,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때문에 누군가를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persecuted any person for these reasons. 아니요. 나는 이러한 이유로 사람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 당신은 어떤 이유로든 법 집행관에 의해 체포, 소환,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ot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law enforcement. 아니요. 저는 법 집행기관에 의해 체포, 소환 또는 구금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are you willing to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민간, 지시에 따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yes, I am willing to perform work of national importance, under civilian direction. 예. 법 집행기관에 의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민간인, 지시에 따라 수행할 의향이 있습니다. 인터뷰어, do you support the constitution?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당신은 미국의 헌법과 정부 형태를 지지합니까? 애플리칸트, yes, I fully support the constitution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예. 저는 미국의 헌법과 정부 형태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인터뷰어, are you willing to take the full oath of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대한 완전한 충성 맹세를 하시겠습니까? 애플리칸트, yes, I am willing to take the full oath of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예. 나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충성 맹세를 하겠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been involved in any way with genocide, torture, or killing of any person?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집단 학살, 고문, 살인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been involved in genocide, torture, or the killing of any person. 아니요. 저는 집단 학살, 고문 또는 살인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engaged in any kind of illegal gambling, or illicit drug activities? 어떤 종류의 불법 도박이나 불법 마약 활동에 가담한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engaged in illegal gambling, or illicit drug activities. 아니요. 불법 도박이나 불법 마약 활동에 저는 한 번도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미국을 대신하여 무기를 소지할 의향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yes, I am willing to bear arms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if required by law. 예. 법이 요구하는 경우, 미국을 대신하여 무기를 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어, do you understand the full oath of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대한 충성 맹세 전문을 이해하십니까? 애플리칸트, yes, I understand the full oath of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and I'm ready to abide by it. 예. 충성 맹세 전문을 이해합니다. 이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sold or smuggled controlled substances, illegal drugs, or narcotics?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불법 마약이나 마약을 밀수입한 적이 있나요?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sold or smuggled controlled substances, illegal drugs, or narcotics. 아니요. 저는 규제 약물, 불법 마약 또는 마약을 판매하거나 밀수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been deported or ordered to be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been deported or ordered to be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아니요. 저는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do you understand that if you give up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will no longer be eligible for naturalization? 영주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귀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애플리칸트, yes, I understand that giving up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means I can no longer be naturalized. 네. 저는요. 영주권 포기는 더 이상 귀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터뷰어, are you prepared to take the oath of allegiance and give up loyalty to other countries? 당신은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yes, I am prepared to take the oath of allegiance and renounce loyalty to other countries. 예. 저는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been associated with the communist party? 당신은 공산당과 연관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been associated with the communist party. 아니요. 저는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received military or weapons training from a terrorist organization? 테러 조직으로부터 군사 훈련이나 무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ever received military or weapons training from a terrorist organization. 아니요. 테러 조직으로부터 군사 훈련이나 무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어, have you ever worked for or associated with a government that has violated a government? 인권을 침해한 정부에서 일했거나 관련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no, I have not worked for or been associated with such a government. 아니요. 저는 그러한 정부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어, are you willing to cooperate with the U.S. government in investigations if asked?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애플리칸트, yes, I am willing to cooperate with the U.S. government in investigations if asked? 예. 다음과 같은 경우 미국 정부에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인터뷰어, do you understand the responsibilities and privileges of U.S. citizenship? 미국 시민권의 책임과 특권을 이해하십니까? 애플리칸트, yes, I understand the responsibilities and privileges of becoming a U.S. citizen. 예. 저는 미국 시민이 되는 책임과 특권을 이해합니다. Title U.S. citizenship interview questions and responses. Officer, what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What is the supreme law of the land? 이 땅의 최고법은 무엇입니까? Applicant,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헌법. Officer, 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How many amendments does the Constitution have? 헌법에는 몇 개의 수정안이 있나요? Applicant, 27. 27명. Officer, what di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o? What di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do? 독립선언서는 무엇을 했나요? Applicant, it announced our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그것은 영국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Officer, who is the governor of your state now? Who is the governor of your state now? 지금 당신이 사는 주의 주지사는 누구입니까? Applicant, the governor of my state is applicant's state governor's name. 우리 주의 주지사는 신청자의 주 주지사 이름입니다. Officer, what are the two rights of Americans? What are the two rights of Americans? 미국인의 두 가지 권리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worship.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worship. 표현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Officer, what do we show loyalty to when we say the Pledge of Allegiance? 우리가 충성의 맹세를 할 때, 무엇에 대한 충성을 표시합니까? Applicant, the United States and its flag. The United States and its flag. 미국과 그 국기. Officer, name one branch or part of the government. Name one branch or part of the government. 정부의 한 부서 또는 일부를 말하십시오. Applicant, Congress. Congress. 이의의의 Officer, who makes federal laws? Who makes federal laws? 연방법은 누가 만드는가? Applicant, the Congress. The Congress. 이의의의 Officer, who is the Chief Justic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법원장은 누구입니까? Applicant, John Roberts. John, 로버트. Officer, what are two cabinet-level positions? 내가급 직책의 두 부서는 무엇인가요? Applicant, Secretary of Defense and Secretary of Education. 국방장관 교육부장관. Officer, what does the judicial branch do? 사법부는 어떤 일을 하나요? Applicant, reviews laws, resolves disputes. 법률 검토. 분쟁 해결. And decides if laws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decides if laws violate the Constitution.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 결정합니다. Officer, under our Constitution, some powers belong to the states. Under our Constitution, some powers belong to the states.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일부 권한은 주에 속해 있다. What is one power of the states? What is one power of the states? 주의 권한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to provide schooling and education. To provide schooling and education.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Officer, who is the commander-in-chief of the military? Who is the commander-in-chief of the military? 군 총사령관은 누구입니까? Applican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대통령. Officer, what does the president's cabinet do? What does the president's cabinet do? 대통령, 내각은 무슨 일을 하나요? Applicant advises the president. Advises the president. 대통령에게 조언합니다. Officer, what ar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What ar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주요, 정당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Democratic and Republican. Democratic and Republican. 민주당, 공화당. Officer, what is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esident now? What is the political party of the president now? 지금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무엇입니까? Applicant, the president is from the Democratic Party. The president is from the Democratic Party.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다. Officer, what is the name of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ow? What is the name of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ow? 지금 하원의장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pplicant, Mike Johnson. Mike Johnson. Mike Johnson. Mike Johnson. Officer, what is one responsibility that is only for United States citizens? What is one responsibility that is only for United States citizens? 미국 시민에게만 해당되는 책임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serving on a jury. 배심원으로 봉사. Officer, what is one right reserved for United States citizens? 미국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voting in federal elections. Voting in federal elections. 연방 선거 투표. Officer, what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Applicant, Washington, D.C. Washington, D.C. Washington, D.C. Officer, where is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에 있나요? Applicant, New York Harbor. New York Harbor. 뉴욕항. Officer, why do some states have more representatives than others? Why do some states have more representatives than others? 왜 일부 주에는 다른 주보다 더 많은 하원의원이 있습니까? Applicant, because of the state population. Because of the state population. 주인구 때문에. officer, who signs bills to become laws? Who signs bills to become laws? 법이 되기 위해 법안에 서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pplican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대통령. Officer, what are the two parts of the U.S. Congress? What are the two parts of the U.S. Congress? 미국 의회의 두 부부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상원과 하원. Officer, we elect a U.S. Senator for how many years? We elect a U.S. Senator for how many years? We elect a U.S. Congress for the U.S. Congress? Applicant, six years. Six years. Six years. Officer, what is the name of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What is the name of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now? Applicant, Kamala Harris. Kamala Harris. Kamala Harris. Officer, if the President can no longer serve, who becomes President? If the President can no longer serve, who becomes President?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Applicant, the Vic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부통령. Officer, who vetoes bills? Who vetoes bills? 법안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pplicant, the President. The President. Officer, how many justices are on the Supreme Court? How many justices are on the Supreme Court?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몇 명 있습니까? Applicant, nine. Nine. 아홉 명. Officer,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서는 누가 썼나요? Applicant, Thomas Jefferson. Thomas Jefferson. Thomas Jefferson. Officer, what ocean is on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What ocean is on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서부 해안에는 어떤 바다가 있나요? Applicant, the Pacific Ocean. The Pacific Ocean. The Pacific Ocean. 태평양. Officer, what is the capital of your state? What is the capital of your state? 당신이 사는 주의 수도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applicant's state capital. 신청인의 주도. Officer, during the Cold War, what was the main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what was the main concern of the United States? 냉전 당시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Applicant, Communism. Communism. 공산주의. Officer, what movement tried to end racial discrimination? What movement tried to end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Applicant, the Civil Rights Movement. The Civil Rights Movement. 민권운동. Officer, what does the President's Cabinet do? What does the President's Cabinet do? 대통령, 내각은 무슨 일을 합니까? Applicant, advises the President. Advises the President. 대통령에게 조언합니다. Officer, what does one promise you make when you become a United States citizen? 미국 시민이 되었을 때 하는 약속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to give up loyalty to other countries. To give up loyalty to other countries. 타국에 대한 충성을 포기. Officer, what are two ways that Americans can participate in their own actions? What are two ways that Americans can participate in their democracy?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Applicant, voting and running for office. Voting and running for office. 투표 및 공직 출마. Officer,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When is the last day you can send in Federal Income Tax Forms? 연방소득세 양식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요? Applicant, April 15th. April 15th. 4월 15일. Officer, what did Martin Luther King Jr. do? What did Martin Luther King Jr. do? Applicant, fought for civil rights and equality for all Americans. Fought for civil rights and equality for all Americans. 모든 미국인의 시민권과 평등을 위해 싸웠습니다. Officer, name one of the two longest river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가장 긴 강 두 개 중 하나를 말해보세요. Applicant, the Mississippi River. The Mississippi River. Mississippi 강. Officer, what is one thing Benjamin Franklin is famous for? What is one thing Benjamin Franklin is famous for? Benjamin Franklin, what is one thing that is famous for? Applicant, U.S. Diplomat, oldest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First Postmast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writer of Poor Richard's Almanac. First Postmast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writer of Poor Richard's Almanac. 미국, 외교관. Officer, what group of people was taken to America and sold as slaves? What group of people was taken to America and sold as slaves?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끌려가 노예로 팔렸습니까? Applicant, Africans. Africans. 아프리카인. Officer, when do we celebrate Independence Day? When do we celebrate Independence Day? 우리는 언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나요? Applicant, July 4th. July 4th. 7월 4일. Officer, name one war fough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00s. Name one war fought by the United States in the 1900s. 1900년대. 미국이 참전한 전쟁 한 가지를 말하십시오. Applicant, World War II. World War II. 제2차. 세계대전. Officer, what is one of the major function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What is one of the major function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Applicant, to manage the money supply and maintain the value of the currency. To manage the money supply and maintain the value of the currency. 화폐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화폐공급을 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민권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는 스몰, 토크 연계인, 신상실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인터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am an engineer-teacher-nurse, et cetera. 직업이 무엇인가요? 저는 엔진이 어선생님 간호사 등입니다.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I've lived here for five years. I've lived here for five years. 이곳에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여기서 파이 년간 살았습니다.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I'm originally from Seoul, Korea. 원래 어디 출신이신가요? 저는 서울, 한국 출신입니다. Why did you decide to move here? I moved here for better job opportunities and new adventure family reasons. 왜 이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셨나요? 더 나은 직장 기회 새로운 모험가족상의 이유 때문에 이주했습니다. Do you have family here? Do you have family here? Yes, I have family here. Or no, my family lives in another city country. Yes, I have family here. Or no, my family lives in another city country. What are your hobbies? What are your hobbies? I enjoy reading books, hiking, playing sports, et cetera. 취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독서등산 스포츠 등을 즐겨합니다. Do you like it here? Do you like it here? Yes, I really like it here. Yes, I really like it here. Because the people are friendly, it's a beautiful place, et cetera. Because the people are friendly, it's a beautiful place, et cetera. Have you traveled anywhere recently? Yes, I recently visited New York. It was fantastic. Yes, I recently visited New York. It was fantastic. 최근에 어디 여행 갔었나요? 네, 최근에 뉴욕에 다녀왔어요. 정말 멋진 곳이었죠. Are you currently studying anything? Are you currently studying anything? Yes, I'm taking a course in business management. Yes, I'm taking a course in business management. 현재 무엇을 공부하고 있나요? 네, 경영화 과정을 수강 중입니다. What's your favorite local restaurant? What's your favorite local restaurant? I love eating at Mario's Pizza. They have the best pizza. I love eating at Mario's Pizza. They have the best pizza. 가장 좋아하는 현지 식당은 어디인가요? Mario Pizza에 가는 걸 좋아해요. 거기 피자가 정말 최고거든요. What do you like most about living here? What do you like most about living here? I love the cultural diversity and the variety of activities available. I love the cultural diversity and the variety of activities available. What's your favorite way to spend the weekend? What's your favorite way to spend the weekend? I enjoy going to the park with my family or catching up on movies. I enjoy going to the park with my family or catching up on movies. Can you describe your neighborhood? Can you describe your neighborhood? Certainly, it's a quiet residential area with friendly neighbors. Certainly, it's a quiet residential area with friendly neighbors. 물론이죠. 조용한 주거 지역이고 이웃들도 친절합니다. 여기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done any volunteer work here? Have you done any volunteer work here? Yes, I volunteer at the local food bank on weekends. Yes, I volunteer at the local food bank on weekends. 네, 주말 마다 지역식품은행에서 자원봉사를 해요. 여기 문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신가요? What's your favorite thing about the culture here? What's your favorite thing about the culture here? I appreciate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local traditions. I appreciate the sense of community and the local traditions. Community 의식과 지역의 전통을 좋아합니다. 배우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What kind of work does your spouse do? What kind of work does your spouse do? My spouse is a graphic designer at a local firm. My spouse is a graphic designer at a local firm. 배우자는 현지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가요? 몇 살인가요? Do you have children? How old are they? Do you have children? How old are they? Yes, I have two children. They are 7 and 10 years old. Yes, I have two children. They are 7 and 10 years old. 네, 자녀가 두 명 있어요. 나이는 7살과 10살입니다. 이곳에 오신 이후로 계속 근무하고 계신가요? Have you been employed continuously since arriving here? Have you been employed continuously since arriving here? Yes, I've been employed without interruption. Yes, I've been employed without interruption. 네, 도착한 이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been to any other states in the US? Have you ever been to any other states in the US? Yes, I've visited California and Texas for vacation. Yes, I've visited California and Texas for vacation. 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로 여행을 갔었어요. 일상은 어떻게 보내 신가요? What's your daily routine like? What's your daily routine like? I usually wake up early. Go for a run. I usually wake up early. Go for a run. Head to work and spend the evening with my family. Head to work and spend the evening with my family. 보통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일하러 가서 저녁은 가족과 보냅니다. 교육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tell me about your educational background? Can you tell me about your educational background?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 have a bachelor's degree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요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In my free time, I like to read books and practice the piano. In my free time, I like to read books and practice the piano. 요가 시간에는 책 읽고 피아노 연습을 하기 좋아합니다. 정당 멤버로 활동한 경험이 있나요? Have you ever been a member of any political party? No, I have never been a member of any political party. 아니요. 정당의 일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 해외 선거에서 투표한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voted in any foreign elections? No, I have not voted in any foreign elections. 아니요. 외국 선거에 투표한 적은 없습니다. 본국에서 군대에 봉무한 경험이 있나요? So, have you ever served in the military of your home country? Have you ever served in the military of your home country? Yes, I served in the military from year to year. Yes, I served in the military from year to year. 네. 해당 연도부터 해당 연도까지 군대에 봉무했습니다. 미국 헌법과 정부 형태를 지지하시나요? Do you support the Constitution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o you support the Constitution and form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Yes, I do support the Constitution and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네. 미국의 헌법과 정부 형태를 지지합니다.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을 다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Are you willing to take the full oath of allegiance to the United States? Yes, I am willing to take the full oath of allegiance. 네.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을 완전히 중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No. I have never falsely claimed to be a U.S. citizen. 아니요. 저는 거짓으로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법에 의해 요구될 경우 비전투 서비스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Are you prepared to perform non-combatant services for the U.S. armed forces if required by law? Are you prepared to perform non-combatant services for the U.S. armed forces if required by law? Yes, I am prepared to perform non-combatant services if necessary. Yes, I am prepared to perform non-combatant services if necessary. 네. 법이 요구한다면 비전투 서비스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정보를 도울 의향이 있으신가요? Are you willing to help the government during a national emergency? Yes, I am willing to assist in a national emergency. Yes, I am willing to assist in a national emergency. 네. 국가 비상사태 시 정보를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ny dependents? Yes, I have two dependents, my children. 네. 두 명의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죠. 세금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failed to file your taxes? No, I have always filed my taxes on time. 아니요. 저는 항상 제 시간에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민합한 세금이 있나요? Do you owe any overdue taxes? No, I do not owe any overdue taxes. 아니요. 체납된 세금이 없습니다.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of a crime? Have you 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of a crime? No, I have n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of a crime. No, I have never been arrested or convicted of a crime. 아니요. 저는 체포되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소유한 적이 있나요? So, have you ever been self-employed or owned a business? Have you ever been self-employed or owned a business? Yes, I ran my own cleaning service for several years. 네. 몇 년 동안 제 청소 서비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Do you intend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permanently? Do you intend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permanently?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Yes, I plan to reside here permanently. 네. 여기에 정착하여 생활할 계획입니다. How does life in the U.S. differ from that in your home country? 미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높고 어떻게 닿는가요? Life here is more diverse and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Life here is more diverse and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There's a greater emphasis on personal freedom. There's a greater emphasis on personal freedom. 여기는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기회가 많아요. 개인의 자유가 더 존중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민권 인터뷰 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